어... 아무도 없나 봐...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지도상으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? 어? 얘들아! 야! 또 무슨 일이야? 우리 뒤에 누군가가 있어! 드디어 찾았다! 마지막 목걸이야! 목걸이를 내놔라! 전문의 꺼다! 용룡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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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봤자 소용없다! 하하하하! 지도상! 흥! 마지막 목걸이를 내가 가져가겠다! 안 돼! 으악! 으악! 으이! 흥! 저, 저건! 저거다! 바로 저건! 안 돼! 지금이야! 으으응! 으으응! 으악! 이 무기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! 아, 안 돼! 그건 낼 거야! 아아아아갓! 야! 안 돼! 으아아아아아악! 크어아아악! 그건 낼 거야아악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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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가리와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용가리와 친구들의 동상을 세우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 후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답니다